마지막 멤버, 승희 씨. 아, 얘도 나쁜 거다. 아, 승희 언니 연기 잘해. 이거 뽑히면 안 될 거 같아. 가장 먼저? 아니, 아니, 아니. 어, 가장 먼저. 가장 먼저? 가장 먼저? 와,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? 어떡해? 걸려라, 김미연 걸려라! 걸려라, 김미연 걸려라! 아린이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? 아린이 씨 왜 돌아와? 아린이 씨 왜 돌아와? 통 맞았어. 언니 맞았어. 정리해? 자, 승희 씨. 아, 진짜 놀랬어. 다시 뽑을 기회 드릴게요, 그래서. 승희 씨 앰뷸런스 불러줘? 다시 뽑을 기회 드려요. 좋은 거야.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멤버. 고민을? 어떨 때? 힘들 때. 승희가 나한테 그런다고? 어. 아니야? 그러잖아. 승희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나이잖아요. 이제 그러면은 저한테 와가지고도 고민을 하면은 저도 얘기해줄게요. 뭐라고 해결을 좀 해줬어요? 저도 뭐 해결할 수 없죠, 저도. 저도 뭐 해결할 수 없죠, 저도. 저도 비슷한 나이 뿌리니까. 그래서 어떡해. 홈이 2개가 되더라구요. 야, 혹 때려갔다가 혹 묻혔네. 혹을 때려갔다가 혹이 막 4개가 되고. 4개가 돼? 어머나. 어머나. 들어주고 있고. 이건 아닌가 보다. 행동력이 강한 멤버? 행동력이 강한 멤버? 그러니까 약간 행동력이라기보다도 약간 좀 솔선수범? 솔선수범? 오, 고맙습니다. 뭔가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본인이 먼저 약간 나서서 한다거나 잔소리가 많아요, 제가. 잔소리 많아요? 리더하다 보니까. 약간 좀 서로 말하기, 서로 눈치 보는 상황에서도 언니가 그냥 탁탁탁 제대로 말해준다거나 그건 필요하죠, 필요하죠. 야, 승희 씨가 진짜 그럴만하네. 저는 원래 저렇게 안 합니다. 저런 상황일 때 안 해요. 안 하는데도? 안 하는데 원래 저렇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안 하는데 딱 유일해요, 그냥. 보내요. ну, 확인하고자.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